부산진구의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박람회 유치 지원에 영향을 집중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의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박람회 유치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의 의지를 모았다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